안녕하세요 쇼미더팀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템은요. 짠! 롬보피크에요. 네, 베어리트팩 믹스드컬러스. 얘는 8개가 한 세트로 짠! 이렇게 되어야 되겠구나. 네, 8개가 한 세트로 되어있는 피크인데 4개의 세트로 되어있는 피크팩도 나왔어요. 근데 얘는 한 세트 더해서 8개의 세트. 얘 전체적으로 완벽한 그립감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쓴 그런 피크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 설계된 표면 구조들이 다 각기 다른데 각자 특징들이 있어요. 미리스도 좀 다르고요. 그렇죠? 크리스프, 제이드, 호라이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솔직히 손에 맞는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는 하는데 내 손에 맞는 피크 골라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마찰력도 굉장히 최소화시켰고요. 높은 내구성의 이 피크팩들이 굉장히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좀 달잖아요, 피크를 치면. 다는 게 약간 덜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쥐는 부분하고 팁의 두께가 다르게 좀 경사면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정확성도 되게 좋은데 그립감이 좋기 때문에 잡는 힘이 그만큼 되게 많이 들어가서 좀 더 피크를 칠을 때 힘이 적은 힘으로 강하게 피킹을 할 수 있는 그런 피크로 설계가 되었습니다. 인체 공학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피크의 소재 자체를 최적화 시켜서 만들려고 하는 고민들이 많이 보이는 피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 사용을 해 보시면 한번 사용하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롬보 피크라고 저는 들었거든요. 그렇게 피크 사용하셔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39,000원에 이 8개의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버즙에서 기분 좋은 가격으로 31,000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. 기타 쉐입도 그렇고 내가 피킹하는 방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피크를 사용을 해 보시는 것도 내 손에 맞는 피크 찾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롬보 피크 8개 세트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 printing는 다 Ming beautiful 푹 등이죠. 트림 바잃의 이름이 성pr insurance 기독 세트